미중 패권 전쟁은 지금 현재 관세전쟁 시즌2와 맞물려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전면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 조치 10일 0시 1분을 기해서 취해진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고문이라고 할 수 있죠. 치프 어드바이저 레리 커들러는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팍스 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금준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조금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작년도 2018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1,53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관세를 인상은 할 수 있겠죠.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감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관세율 이외에 통관을 굉장히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통관을 어렵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취해줬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 중국도 미국의 이런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 대체적인 다른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다 던지는 거죠. 시장에서 매각하는 건데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육원은 3조 달러를 조금 넣고 있습니다. 3조 한 1천억 달러 정도 주는 때인데 그중에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조 1천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의 연방 채권이라든지 주정부의 채권, 지방정부의 채권 등등이 전체적으로 한 22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는 한 5%에 해량되는 건데 이것을 시장에 던지면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도 있는데 중국은 이것은 쥐약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런 엄청난 손실을 부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던지게 되면 위아나가 오히려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아나는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서 다 팔게 되면 중국이 유로와 채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유로와 채권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 어떤 외환위기의 가능성이라든지 경상수지가 상당히 흔들릴 경우에 중국 경제를 흔드는 안전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고민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간의 이러한 무역 분쟁은 시즌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측 모두 다 이번 협상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또 아주 솔직한 대화를 했고 또 건설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이징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워싱턴 DC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협상팀이 베이징에 가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심핑 주석이 다시 만나서 극적인 타결을 모색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정문의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또는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정상이 테이블에 앉아서 악수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협정이 체결되고 협상이 완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영방송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신화통신에서 원칙의 문제를 거스르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기연시키면서 금년 내내 양국 간의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래도 타결하는 게 낫다. 내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강선돼서 트럼프 이익이 시작된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협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또 협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중 통상에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인스튜션의 데이비 달러 상당히 민주당의 편을 드는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개인적인 팟캐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브루킹스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에서 이번에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다. 아직까지 자기가 보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에 가격을 낮추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의 수입성이 모든 관세 부담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관세 부담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데이비 달러 입장에서 볼 때 오로지 협상용이기를 바란다. 실제로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의 수입상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비 달러가 지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미국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 관세 인상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피터슨 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프바워의 분석을 인용을 하면서 수익 관세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 일자리 하나당 대체로 5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다. 이것은 너무 비싼 거다. 그래서 수익 관세 인상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분화의 착각이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앞으로 철거가 점점 다가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농부들입니다. 농민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reat Patriot Farmers. 아주 위대한 애국 농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국 농민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다가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구매 금액은 현재로서는 1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 구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동안 미국이 관세 수입으로 벌어들인 것을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기 위해서 농산물을 대폭적인 규모로 사주겠다는 건데 그리고 사준 농산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사용하겠다. 인도적 지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식량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베네수엘라라고 하고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목적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인도적 목적으로 농산물을 샀던 경험은 과거에 대표적인 것이 두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즐겨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조청이죠.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Food for Peace라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농산물을 사갖고 그것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원조 형태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954년 두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던 이러한 원조를 목적으로 해서 미국 농산물, 잉여 농산물들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 의원의 상당수는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고 오히려 요즘은 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농민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사실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대부분의 계약을 통해서 미리 농산물을 팔고 그다음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인도로 하게 되는 계약재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0년, 50년 동안 미국 농민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시장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즌2에서 미중 간의 이런 통상 갈등, 무역 갈등, 관세 전쟁은 계속 되겠지만 언젠가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 전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 이상이죠.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더 손해를 많이 볼 것이냐 중국이 많이 손해를 볼 것이냐 대체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미국의 피해보다는 중국이 더 아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2배 이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질 GDP는 금년 기준으로 볼 때 0.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한 0.6%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기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타오라고 UBS의 아시아 담당,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1% 이상 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에도 큰 주름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하고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대만과 한국. 첫 번째 피해는 대만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주변국들로 이렇게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조금 볼멘 소리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전쟁 이외에 여러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패권 전쟁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 의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패권 전쟁과 관련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아픈 부분이죠.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8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신장이 이슬람 지역인데요. 회교도가 많죠. 그 위구르족을 강제 수용소 캠프에다가 지금 현재 가두고 있다. 그래서 미 의회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패권 전쟁이 경제 전쟁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이런 외교적인 전쟁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FBI하고 법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의 중요한 기술들을 탈취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강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학자들이 미국에 오는데도 비자 거부 사례가 지금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예 미국에 오지 마라. 중국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켄터키 주의 앤디바라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회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DC의 지방은행이 중국 은행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좀 극단적인 주장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지금 현재 관세 전쟁 시즌2와 맞물려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전면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통상 분쟁이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